아니, 우리 오늘 머리하는가 언니가 써놓은거지? 아가씨, 맨날 빈대만 붓지 말고 아가씨 버는 돈으로 좀 내면 안 돼요? 내가 용돈까지 주고 아가씨 머리하는 돈까지 내야겠어요? 여보세요? 어어. 어? 잠깐만. 어. 야, 지유야. 언니 솔직히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? 참, 내가 무슨 맨날 빈대붙었다고 그래? 아니, 그리고 어? 신웅이한테 용돈 좀 주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? 에휴, 이모가 참아. 그래도 이모한테 저만한 새언니가 어딨다고 그래? 어, 니가 뭘 한다고 그래? 하다시 갔다 온다. 손님, 머리 감으셔야죠? 아, 네. 아, 예. 아, 예. 하아. 하아. 아무리 살걸 재수없어, 정말. 야, 우리 올케 너무 쪼다간 거 아니냐? 하아. 참, 어떻게 신의 대접을 이따이래? 내가 한 번, 신의 깍지 한 번. 확, 떨어봐!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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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봐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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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